시작 ㄱㄱㄱ 아니야 근데 나... 카페인 중독은 아닌 거 같아 나 방송 안하면 안 먹을 거 같아 킬땅백 킬땅백? 천라인하고 킬땅? 킬땅백? 뭐라구? 미리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뭐라구? 뭘 놀래? 이 많이 뒤질각이라 거는건데 뭐라구? 자네 지금 김상 100이라 했나? 오케오케 이케 2킬 1킬 어제와 컨디션이 다르다고 나는 커피에 일단 1도핑 끝나고 지금 2도핑짼데 어제 내가 아니야 어제 0킬 대참사 났다고 없다 킬 주지 마라 제라스 진짜 화낸다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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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블이란다 1킬 좋았어 300 300 계속 목표는 벌써 100 100 100 100 100 고기까지 오키오키 피저분 적응후 적응후 별풍선을 위해! 피를! 별풍선을 위해! 피를! 좋았어 점화 있으니까는 제라스가 풀도 있고 베리어도 있어가지고 육렙 찍고 바텀 가서 더블툴 먹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3,000개 충전해놨다고? 오케이 30킬 간다 다 내꺼 다 내꺼 바텀이 핫플레이스잖아! 품박 간다! 다이브 덕 아닙니까? 아닌가봐 다이브 덕 아닙니까? 아닌가봐 다이브 덕 아닙니까? 다이브 덕 다이브 덕 자고 다이브 덕 수납 가타 이렇게 크면 후반에 킬 엄청 먹는 거 님들 아시죠? 초반에 이렇게 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크면 되게 무섭다. 뭐라고? 덕배약 곧 품 9000개 쏜다고? 누가? 누구야? 아 그럼? 들어가주지 다음 주에 만나요. 왜 죽었냐? 싫어 제라 쓰고? 피들 스틱 있어? 아 피들 정글이구나 안 돼! 안 돼! 레우나가 없어졌어 레우나가 죽을라 그랬는데 깝깝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캐리 중이시네요 오랜만이라니 무슨 소리냐 난 캐리 머신이야 근데 피들 스틱이라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피들 스틱 공포가 좀 거슬리긴 하네요 크흠 들리는 순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오오오 야 이블린 풀빠졌다 야 이블린 풀빠졌다 어쩔수가 없어 못잡았어 풀빠져서 흥미롭군 흥미롭군 왜왔냐 야 나 오지마 망해 나 오지마아 우와 다잡았는데 아 나 가면 커다란데 트리플인데 나 가면 아 까비 괜히 죽는다 저거 궁이 없었어 이리제뗍 재 자 두부 흥헥에 희헤헿에이 저는 딜카타리나로서 수은을 가겠습니다. 딜카타리나로서 이건 너무 시시기가 많다. 야 근데 제라스 너무 안쪽없는데? 제라스 좀 잡아야 되는데 보고 흠... 학살 중입니다. 2.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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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쓰레쉬도 잘하네 킬 많이 먹어야 되지 킬 먹었는데 20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요고 요고 흠 야 후어어어어어어어엉 어쩔 수가 없어요 궁이 없어가지고 좋아 파밍드 나름 나쁘지 않게 있고 킬 많이 먹었고 아 근데 안와 아 나 지금 표정 진지할 수 밖에 없어요 킬당 100이에요 님들 10분 해줘야 돼 레인마트 놀림 18개 선물 감사합니다 덕현 이쁘네요 아이 고맙다 징하스 같은 애들이 와줘야 되는데 리드에 아 지금 골드 5에요 골드 우리 집중하실 수 있는 척이 네이버 아 아 이 림 18개 선물 장사합니다. 공정한 플레이? 헛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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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다가 크로스 형님 어떤 분이 여캠 뱀으면 유기맛았을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더라 어떤 분이요? 아... 다 잡을 수 있는 거기 이게.... 제 잡고 죽는다 천국 가겠습니다! 지금 수록 100킬 아, 100개 먹고! 앗! 질끈수면 100개 먹고 철군 가겠습니다! 으아아아! 안 갔네... 아아! 이럴들아! 아, 또래지라니! 아, 천계라니! 아, 27인데 이거! 아, 너무 아쉽다. 초반에 너무 터쳐가지고 애들이 의욕 상실했어. 아...